난 너를 위해 태어난 장난감이야 아 1위야! 아! 하나 더 내 왜냐하면 돌리는 걸로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 더 내줘 깔끔하죠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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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견해야겠다 너무 좋아 보인다 미친놈아! 내 진리학스가 쓸 일이 얘를 잡는 게 낫지 않을까? 걔 같네 나 안 할래 분명히 승리를 되게 좋다고 했는데 아까 깔어 그냥 빠우와우! 빠우와우! 아! 윤작 싫어 근데 이걸 잡는다 빠우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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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ㅅ쏭키야 뭐야 이거 개사기잖아 어! 좋은데? 빠우와우! 아! 정말 좋아한다고! 아! 피! 이거 피 차는 거 봐! 개업겨! 빠우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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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7딜 17딜 어쩔건데 때리고 어쩔건데 이거 뭐야 쩌주 받은 기사? 니 죽어? 레옥 하나 깔고 빠우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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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새우키! 미친 말도 안 돼 빠우와우! 이 새끼를 잡았어야 됐나? 아! 잡았어야 됐다 4댐 덜 먹고 그냥 아이씨 안해 아! 그 광역이 너무 절묘하게 털렸어 그죠 Thats 하수도 못하는 것들이 잘 낭췄 가기는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하 먹어도 내 정돈 돼야지 신우석 감독이랑 같이 있으면서 저러는 거야? 뒤에 계세요 재생 목록 들어보시겠습니까? 재생 목록 들어보시겠습니까? 칼부해? 칼부해 어? 거미 빵이에요?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다음에 도발 안 나오면 조지고 밀고자 오히려 좋아 나 혼절 찾으면 끝이죠? 뒤졌다 넌 경영성이 매우 높아 왜? 왜? 아 의신 한턴이야 안 하고 말아 나 알겠어 어떻게 하는 건지 오케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았어 이제라는 말을 내가 말하기 2초 전에 했네 내 머릿속을 어떻게 들어갔다 나온 건가? 나 이제 진짜 알겠어 어떤 건지 아 미친놈아 아 하지마 왜? 아 ㅅㅂ ㅅㅂ 얘를 지금 내야 돼? 안 내야 돼? 근데 이거 깎을 자신이 없는데 얘를 쌓이는 게 더 많은데? 그냥 바로 낼게요 어쩔 수 없어 이거 지금 못 내면 그럼 끝이야 끝 고철 떠미에서 첨부? 첨부가 의미가 있어요? 방역 면역이라 좋아요 아! 아! 방역 아 그럼 이뎀도 증가하고 아! 맞네 이거 곱하기잖아 16 오케이 자 생명력 흡수 천상의 보호만 아 아까 합쳤으면 됐잖아 아까 합쳤으면 아 난투다 개새끼 하지마 오케이 액션 컷 완료 안 해 생명과 희망을 풀어오라 이제 그만하겠다 개같네 진짜 아 덱이 개꽂은 듯? 덱도 꾸진데 님도 못함 아 할 말이 없다 망가뜨리지 말라고 줄어들고 뿅영영영영 저건 날 위해 만들어진 장난감이야 오 이거 좋다 여기 손님 여기 손님 여기 손님 시간이 부족하다 애기 한 번 폭용하면 만점 어 왜 안 돼 아 생존해야 돼 난 너를 위해 태어난 장난감이야 아 1위야 아 얘도 아파 너도 아파 애기야 빵이에요 어 다시 돌려보내면 되잖아 이걸로 추방자로 그쵸 미니미를 데리고 와 너 별로야 아 추방자 하나 더 내 왜냐하면 돌리는 걸로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 더 내줘 깔끔하죠 아 아 아 아 아까 아까 한 거 또 했네 칼날 폭풍 예상했죠 했었는데 눈욕이 한 번 할래 난 너를 위해 태어난 장난감이야 아 아 이걸 이걸 세 번을 하네 시료를 시작하지 시료를 시작하지 우주의 신비함이다 아 이거 사기야 이거 없어져야 돼 힐 다 했어 이걸로 이거 내야 될 듯 그냥 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 그래 이거하고 템포로 그냥 내자 도와줄까 시간이 넉넉하겠다 그리고 이만 회복하면 되니까 우주의 신비함이다 아 뭐야 아 이게 돼야 되는데 왜 죽었지 안할래 재미없어 근데 죽은 거 같아 너의 운명일지도 진짜 레전드를 못하는구나 제가 안 겪어본 상황을 겪어서 그렇지 이제 보세요 운영이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겠지 약한데 어 필드가 약한데요 필드가 지릴리언트인데요 괜찮겠어요 다 일일인데 아 아 아 레니양원님 오셨네요 아 반갑습니다 레니님 오기 전에 부크했는데 까비 아니야 레니님이 봤을 때는 이렇게 우리 선수끼리는 통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툰수가 너무 많아 그쵸 툰수 때문에 될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선수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다니까 이거 하고 그냥 갖다 박으면 끝인데 끝난 거 아니야 끝났죠 오 오 우와 ung... 세뇴 др 이 툰수 스트로 랩 이랩 이 이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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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켜라 이런 이거죠 이게 아스스턴이죠 이게 전지훈련이죠 이제 태국 국가대표로 이제 나갑니다 한국선수들 세계무대에선 서로 적으로 만나겠지만 응원하겠습니다 따요니 이제 우린 적이다 아 고글이 있으면 하면 안됐네 1 남겨놨어야 되나? 2 남겨놨어야 되나? 2 남겨놨어야 되나? 아이고 굴브거 다 죽었다 오 좋은데? 잘나오는데? 다음에 새끼 내고 요거 내고 드래곤 지금 3스택이요 2개 더 내야돼요 왜 그러는거야? 2..왜 2개났어? 아 다 뒤졌어 미친나 미쳤나봐 판매사항 수술을 시작한다 수술을 시작한다 시간 변형물을 창조해내 수술을 시작한다 수술을 시작한다 왜 1코가 부족했지? 2개 더new거 수술을 시작한다 수술을 시작한다 2개 더 묻는 거야 1개 더 묻는다 3개 더 묻는다 형, 그럼 밖에 나갈까요? 형, 박수 봤죠? 봤잖아. 안 봤어요? 커피 마시러 가자고 올 예정. 안 봤어요? 안 봤어. 이거까지만 하고 갈게요. 개 패고 가야겠다. 이겼어? 개 이겼죠. 지금 8승 1패. 8승 1패. 진짜? 미친 거 아냐? 왜냐면 그때는 대충만 들어. 상예예요. 아 가야겠다. 개 쉽다. 전지훈련 선고. 태국 전지훈련. 태국 국가대표로 나갈 거예요. 여행을 왜 갔어? 이게 한 달 살기야. 이게 한 달 살기라고. 뭐 이렇게 막 돌아다녀야 되는 게 없어. 그냥 핫스톤 하는 거야 그냥. 달라 핫스톤을 여기서 하면 다르다고. 나도 옛날에 이해를 못 했어. 하와이 갔는데 일본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썬베드에서 책을 보고 있는 거야. 하루 종일 여기서 이럴 거면 왜 왔어? 책 그냥 일본에서 보지.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 실제로. 근데 그것이 힐링이다. 보고 싶어서 보면 그건 힐링이지만 봐야 될 것 같아서 보면 힐링에서 조금 벗어난 영역 아닌가. 여기 와서 내가 핫스톤을 하고 싶어? 그럼 핫스톤을 하는 게 힐링이야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